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코딩의 경우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와 객체를 이용해서 충분히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유용한 매크로 제작이나 GUI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에 할 때는 책을 통해 하게 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구글 검색을 통해 배우는 게 더 많아집니다. 가령 TK인터 라이브러리에서 창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해봅시다. 검색 결과로 나온 첫 번째 예제에서는 TK인터를 불러올 때 from과 import를 써가지고 TK인터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이때 창을 만드는 함수인 TK를 프린트처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처럼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제에서 TK인터를 불러오는 방식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try, except를 썼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첫 번째 예제와는 다르게 from을 사용하지 않고 import만을 사용해줬네요. 그리고 as를 사용해서 TK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불러오는 방식만 다른 게 아니라 TK함수도 TK 뒤에 점을 붙인 뒤에 사용합니다. 이상하고 헷갈리죠.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은 둘 다 맞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 알아야 남이 쓴 코드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입력을 해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 코드에 들고 오려면은 이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설치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뭔가 다운을 받거나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pip install 이란 기능을 통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받지 않고 코드 입력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TK 인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깔리면 자동으로 같이 오는 애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셀레니움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경우에는 pip install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걸 실행하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름에 다른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약간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pip install selenium 이라고 했을 때 뭐 딱히 이상한 게 없다면 여기 보면은 pip install selenium 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이거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시간 뒤에 이렇게 설치가 잘 되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selenium이 과연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응답의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selenium이 c드라이버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더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 탐색기에서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selenium이라고 하면은 아 여기에 selenium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아 이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설치를 해서 이것들이 잘 불러와지는지까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import selenium 이렇게 하면은 어 임포트가 된다. 그러니까 설치가 이제 됐으니까 데리고 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selenium을 한번 프린트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이 selenium 모듈 이라는 거 알려주고 이게 이러한 주소에 있다 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pip install을 했을 때도 주소를 알려주지만 얘를 import 하고 나서도 아 이게 어디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셨을 때 요 뭐 요 주소가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요건 지우고요. 이제 tkinter로 다시 돌아와서 tkinter는 설치가 따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파이썬을 설치할 때 같이 딸려오느라 해서 그래서 임포트를 먼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tkinter라고 했을 때 잘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tkinter를 해서 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user.anaconda.library.tkinter.init.py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 보면은 자 라이브러리까지는 똑같고 이 안에 tkinter 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kinter 안에 있는 이 init.py 파일이라고 알려주네요. 그래서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포트 tkinter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이 tkinter가 뭡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폴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init. underbar 2개 이닛.py 파일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애들 말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궁금하면은 이 메모장을 켜 가지고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 안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쌍따옴표 3개가 있다는 건 주석표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석이고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 입니다. 근데 이 스크롤바 압박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 우리가 그 tkinter에서 뭔가 활용하는 함수들 혹은 객체들은 이곳에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시간 날 때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고 tkinter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면은 dir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변수들과 객체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창을 만드는 함수인 tk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보면은 tk라는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현재 tk라는 함수를 쓰려면 tkinter에다가 점을 붙여서 tk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함수가 아니죠. 이게 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써야 창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창을 만들어서 어디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메인 루프 그러니까 다시 win 이라는 변수로 이 오브젝트 객체를 저장을 하고 얘를 메인 루프 함수로 실행을 해야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tk 함수를 사용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import를 했을 때 tkinter 안에 있는 tk라는 함수를 사용해야만 객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tk라고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tk라는 거가 지금 tkinter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from과 import를 썼을 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앞에 건 좀 지울게요. 이거는 dd를 눌러서 지우고 그리고 import를 이미 해 왔기 때문에 그 상태를 다시 초기화하고 싶다면은 여기 restart 버튼 요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숫자 0, 오른쪽 그 키패드, 숫자 키패드 말고 그 왼쪽 위에 0, 0을 두 번 연타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restart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상태로 하면은 자 아까 tkinter를 불러왔던 게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그래서 import를 새로 해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from tkinter import 별표.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자 tkinter를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고 tkinter 안에 있는 from이 뭐뭐로 붙어져요. tkinter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오겠다 라는 겁니다. 아까 import tkinter랑 뭐가 다르냐면은 아까 tkinter 같은 경우에는 tkinter 파일 자체를 여기다가 불러온다. 그러니까 불러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이름이 tkinter라고 붙는 거고 from tkinter에서 모든 걸 들고 오겠다 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써버린다 라는 거가 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제 tk함수를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자 그러면 tkinter 점 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tkinter 이 from 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얘를 불러온다는 게 아니고 결국 요거를 불러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모듈을 import를 해왔다면은 우리가 지금 print 함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 있는 함수도 이미 여기 한번 다 쫙 적혀 있다. 여기서 정리를 했다. 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 볼게요. 그냥 import를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자 그냥 import를 했다. import tkinter 이걸 했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코드와 이 파일을 연결해 놨다. 그러니까 내가 tkinter 안에 있는 거를 여기서 갖다 써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를 쓰려면은 여기서 한번 여기 갔다가 여기 간 게 이제 tkinter라고 쓰는 거고요. 자 이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안에 있는 tk 함수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from tkimport 별표는 그거와 다르게 얘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 init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메모장에 있는 걸 제가 여기 복사 붙여넣기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제 이 파일에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걸 내가 그냥 여기다 갖다 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from import와 그냥 import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예제에서는 as를 썼었죠. import tk as tk. 복잡하니까 좀 다시 지우고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 import tkinter as tk. 자 이렇게 하면은 별거 없습니다. tkinter 대신에 tk를 쓰겠다. 그러면 tkinter에 tk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 요거를 tk로 바꿔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폴더에 이 init 파일 요거를 연결할 때 그전에는 tkinter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여기 접근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tk로 바꾸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쓰냐. 그냥 이렇게 하면은 간편해지니까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port를 하나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애를 해서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as를 좀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plt라는 건데요. as를 plt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matplot 라이브러리 라는 거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import matplot 라이브러리. 이 안에 있는 pyplot 을 접근을 해서 그거를 plt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asplt 를 안 쓴다면은 어떤 함수를 쓸 때 앞에 무조건 이걸 다 붙여야 돼요. 굉장히 길어지죠. 만약에 이게 세 개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매번 불러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에 asplt 라고 부름으로써 되게 간편하게 많은 함수를 쓸 수 있고 깔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plt 플러, plt 쇼 이 plt 를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매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as를 써서 별명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tk, inter에서 이렇게 tk 로 줄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양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as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남의 함수를 갖다 쓰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rom과 import, as를 사용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접 이 파일을 찾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막 데리고 오는 그런 작업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처럼 이 어떠한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들고 왔을 때 그 사용하는 사람마다 취향껏 이렇게 다르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다름을 알고 그 사람이 쓴 코드를 제가 제대로 뱉혀 쓰기 위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나콘다 3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파이참이나 아니면 다른 에디터를 쓰시는 분들은 모듈은 주소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print tk inter. 아 이거 지금 또 없어요. tk 로 해야겠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 모듈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셔서 그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